오늘 안디옥 현상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론 우리 큐티 본문을 따라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첫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DNA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이야기는 모든 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고 그 큰 이야기 안에는 핵심적인 분명한 동기들이 그 안에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온 교회 온 세상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 그런 어떤 기폭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열두 제자가 모여있던 원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선교회 전초기지라고 알려져 온 이 교회는 최초의 디아스포라 교회였습니다 이 점에서 약간 여러분에게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을 파성해서 1세기에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는 중간에 여러분 잊어버리셨겠지만 대충 들어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한 디아스포라 교회 공동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한꺼번에 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전전과 누가의 기록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그는 과장할 필요가 없고 조금도 조금도 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옥문을 깨치고 감옥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은 과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조금도 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한 위대한 일을 행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탈출해온 몇 사람이 이르러서 시작된 것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Some of them 박해를 피해서 흘러온 사람 그 몇 사람 여러분, some이 몇이나 될까요? 천명? 이천명을 some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야말로 서너명입니다 서너명 아마 두세 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제 교회를 갖추게 됐는데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는가? 고작 다섯 명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 다섯 명이 아주 가지각색이었고요 내세울 만한 사람들은 없었고 심지어 흑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인정차별적인 뜻에서 흑인도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당시의 시대상에서 교회를 대표하는데 여러분, 19세기까지 서구의 교회가 인디언은 영원히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소나 양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처음 그리스도 교회에 니게르라 하는 심원 분명히 이건 니거를 말하는 겁니다 흑인인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멋지다 그런데 당시를 생각하면 후지다 이거 결핍의 캐스팅이라고 제가 한번 설교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미스캐스팅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렇게도 사람이 없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처기지였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선교사 고작 두 명 파송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명 파송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작은 교회 제가 처음에 터키 통지 순례를 우리 교인들하고 갔을 때 벌써 한 15년 이상 전일 것 같아요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어서 이제 갈 수도 없죠 그런데 그 근처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성지 순례를 가면 이번에도 우리가 제자만이 가겠지만 중부지방에 있는 지금의 터키죠 갑바덕기아라든지 그다음에 대부분 서부 해안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뭐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동쪽으로 이스라엘 가까이까지 가서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려면요 하루를 왼종일 가야 되고 비행기를 또 따로 타야 되고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오는데 한참을 차를 타고 거의 대륙 횡단처럼 건너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자취도 없어요 그냥 여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남아 있는데 그 옛 자취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관광객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곳은 동굴 교회였습니다 동굴 교회 기독교 역사 아니 세계 역사에서 기폭제 역사를 했던 그 안디옥 교회는 그냥 동굴 교회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성할 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금은 인구 30만 정도 되는 터키의 작은 도시일 뿐이고요 그것도 30만이라고 하지만 뭔가 유의미한 도시가 아니라 그냥 동네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같은 데예요 3대 도시예요 로마 제국 내에 그리고 인구가 고대의 도시로는 50만이나 되었고 인구 수를 떠나서 대단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에 그 제국의 도시 안디옥에 이 안디옥 교회를 사람들이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피곤해요? 눈을 뜨세요 제 얘기는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 99.9% 자신할 수 있어요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와 연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한마음 교회를 독일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애슈본 사람들이? 프랑프트 이쪽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거라는데 저는 역시 99.9% 그렇죠? 유럽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마음 교회를 알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다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 일부를 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모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 내에서 없는 존재와 같았습니다 점도 아니고 아예 없는 존재와 같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왜 성경학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비평적인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유럽은 개몽의 시대 이후에 비평적인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던 슈바이처도 굉장히 비평적인 성경학자였어요 슈바이처에 대해서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 조금만 봐두세요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얘기들을 했고요 믿음 없는 얘기들을 잔뜩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비평적인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들은 일반 세속 역사에서는 나타나지도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평가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집트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이 역사에는 있지도 않다 그랬다가 1800년대 중반에 아수르가 그 위용이 성경에 있는 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성경에만 있지 일반 역사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절하를 성경학자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전, 그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이 두 사람을 파송했다고요? 고작? 그러나 로마 황제의 신임장이라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찻잔 속의 태풍이죠 교회 안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세상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그 출발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죠 저는 이를 안디옥 현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상이라는 말은 페노멘 물론 철학에서의 현상 오만 복잡한 얘기가 그 안에 다 있어서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상에다가 어미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면 독일에서는 페노멘알 어떤 무명의 선수가 갑자기 국가대표팀에 발타게 돼서 해트트릭을 했다 페노멘알 경의적이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현상이라는 말을 저는 이 현상이라는 말을 전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디아스포라 현상이라는 말로 제가 한번 외부 강의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과 그 다음에 미국 또 기독교가 주류로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세석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차에 코로나라는 판데미가 오고 가면서 교회들이 정말 줄어들고 그리스도인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의 작은 신앙 공동체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영적인 각성과 부응을 경험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게 그러했고요 많은 데서 그런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디아스포라 현상이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뭐 코로나 이후에 뭐라고 그랬죠? 뉴노멀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들을 자꾸 얘기할 때 저는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현상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었더니 이 안디옥 현상에서 이 현상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의 정의예요 본질적인 것이 경이로운 드러남 본질적인 것에 경이로운 드러남 이것을 저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현상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미스캐스팅 혹은 예비된 무명들 오늘 13장으로 읽었는데요 앞선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누가는 살짝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박해가 스테반의 순교와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후에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로 그 말씀을 해석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생략도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데요 어쨌든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그들이 흩어지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ome of them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안디옥에 이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서 예수가 구주의심을 전파하였는데 그것을 방송국에 출연해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메트로 광장에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영향력 있는 포지션에 서서 얘기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나는 한 사람 두 사람에게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쪽쪽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를 믿었다 그 말은 쪽쪽이 전하는 쪽쪽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과장이에요 몇 사람이 갔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건 만날 때마다 점심 먹을 때 어디 가서 국밥집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 좀 할까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쪽쪽이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나바와 시무원 루기오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부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삼촌입니다 마가는 누구냐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주인 아들입니다 아, 복잡해 그 집주인은 누구냐면 로마 사람인데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 죽었으면 누가 집주인이에요? 그 부인이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은 유대인이고 마리아예요 아들은 로마식 이름을 쳤어요 마르쿠스 그래서 마가예요 그런데 그 삼촌은 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구부로, 섬사람이에요 섬사람 제주도, 흑산도, 강원도 강원도 말이죠 울릉도, 독도 섬사람이에요 섬사람 독도는 우리 땅, 섬사람이라고요 구부로,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사이에 철묘하게 있는 섬이 구부로라는 섬이고 바나바는 거기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순절에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거기에서 성령을 경험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데 시모어는 어디 사람이에요? 애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어디예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구레네예요 거기서 왜 와? 여기를 기가 막히죠 그가 왜 오느냐면 그도 바로 유대인과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데 그냥 올 수가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1300km 지금의 튀니지의 카르타고 한예바르의 그 유명한 카르타고를 지나서 또 이집트의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지금의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수도예요 테라비브 요파 이스라엘의 요파까지 배를 타고 와서 왔던 게 시모어이죠 구레네 사람 그런데 다른 데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정제에서는 그가 니게를 흑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순수 흑인은 아니고요 섞였어요 아마도 그 북아프리카는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지중해잖아요 그래서 한니발도 역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이 구브로 출신이었던 시모어는 혼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의 피가 섞인 혼혈 그래서 그 두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로마식 이름을 지어줬어요 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인생 유전이 참으로 복잡하다 그들의 인생 유전이 참으로 파란만장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역시 이 시모어의 인생은 더욱 기구합니다 그렇게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제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장 보려고 룰루랄라 가다가 어느 사거리를 돌다가 어느 한 행렬을 만나버렸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친 예수님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골고다까지 가는 예수님이 더 이상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쓰러져버렸을 때 구레네 시모니 체격이 건장하고 튼튼해 보였는지 로마의 장교가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지라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신앙 체험했다 영적으로 만났다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 그런데 그는 진짜로 만나버린 거예요 육신으로 만나고 영으로 만나고 그런데 여러분 또 기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순절에서 성령을 체험할 때 그들도 역시 같이 있었습니다 마가, 바나바 그리고 구레네 시몬 그리고 여기에만 나와있지만 역시 구레네 사람 이 시몬과 같이 온 사람 같아요 루기오라는 사람도 역시 오순절에서 성령을 같이 받았는데 그런데 정말 성령 같이 옆에서 받아놓고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야구부 요한이 저 시커면네 누구야? 예수님 십자가 아 맞다 맞다 그런데 그 옆에 걔는 누구야? 그 친구 어 그래? 그런데 왜 막 방언하고 난리야? 그냥 쟤도 성령 받은 거지 뭐 이름이 뭐라고? 루? 루가 아니 루기온 있다 그래 아마 그 정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안디옥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안디옥에 갔냐? 믿음이 좋아서 아니죠 박해가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에서 추방하는데 제일 먼저 추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에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니들은 또 뭐야? 그냥 여행 왔는데요 가 그래갖고 그들이 제일 먼저 추방당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정처없는 인생들 그러나 이것이 안디옥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전먹이 동생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 그 악명높은 헤롯 안티파스의 전먹이 동생이라는 이복 형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권력의 암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헤롯 대왕은요 자기 부인을 둘이나 덕살했고 아들 둘을 덕살했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이복 동생이라는 건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 얘기는 근데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모자랐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었거나 정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살려뒀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배를 보내죠 아마 둘 다 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았거나 그래서 유배를 당해서 안디옥에 가 있는 헤롯의 이복 동생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은혜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 개정됐는데 다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는 거기 없었어요 바나바가 역시 175km 다소해까지 2000m 아마노스 산을 넘어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무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기술을 복음의 길로 돌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미스캐스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오래전에 예비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비된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를 다시 한번 뜨겁게 가슴 뜨겁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종이 되겠다고 한 이후에도 끊임없는 이런 불신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스캐스팅한 거 아니까 나의 자의적인 자의적인 선택 아니었을까 거기에서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캐스팅하셨고 또 여러분을 캐스팅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담담하게 그냥 지나치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디바인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디바인 플레이스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비효과 혹은 필연적인 부흥 사피엔스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이름이 좀 그런데 그는 역사발전의 계기는 일종의 카우스 법칙과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번성하게 된 것은 기독교가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카우스 법칙은 그런 거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손을 들어준 게 나비효과가 돼서 기독교가 많아졌을 뿐이다 그렇다고 그게 인류의 덕이 된 것은 아니다 만이 교회에 손을 들어줬으면 훨씬 나을 뻔 알았다 하라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도 우연히 몇 사람이 뒷걸음치다가 주잡은 일이 일파만파 커진 나비효과에 지나지 않을까 진화론적인 시각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하마스가 언젠가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어떤 하나의 나비효과를 통해서 하마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은 살륙과 테러의 끝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반의 순교와 그 이후의 박회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증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소심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이방인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러나 구분호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런 거리낌이 없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세 번의 부흥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뭔가 힘이 응축되는 과정이었고요 첫 번째는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이다이 전할 때마다 그냥 예수 믿어버려 그 사람이 무슨 올림픽 금메달을 땄거나 아니면 엄청난 역경을 이겨낸 입지전적인 인물여가지고 그가 강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설득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럴만한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예수는 주의심을 전파하는데 마치 바이러스에 전염되듯이 저 사람이 믿어버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깜냥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직장에서 모든 걸 다 잘한 다음에 사장님부터 동료까지 다 설득시키겠다 그런 적 있으면 한번 손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되느냐고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라는 말도 하기 전에 내가 하는 행시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다 그게 되느냐고요? 물론 온유하고 눈물 나게 감동을 주고 모든 것을 잘하면서 전도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다 할렐루야 전도 많이 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 그분들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구부로 출신인 바나바가 복음을 자세히 전하는 양육을 통한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고 권했는데 그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복음 DNA를 이식받아서 그 은혜와 믿음에 견고히 서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양육 원리와 같아요 안 받은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받은 분은 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견고히 서 있을까? 세 번째 부응은 사울이 즉 바울이 다시 와서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와서 큰 불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또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는 그런 게시를 주셨어요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리고 다소에서 집과하면서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의 조언을 따라 175km 떨어진 타우루스 산맥 그리고 아마노스 산을 2000m를 넘어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삼고초력?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절대로 누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설득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는지 어떻게 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지 바울은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를 서쪽 세상으로 파송할 겁니다 로마의 서쪽 세상 이 모든 것은 나비효과? 나비효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설계자들이 그렇듯이 하나의 통합된 설계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가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 뜻인지 뭔지 아느냐 여러분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설계도의 한쪽 귀퉁인데 제가 어떻게 그 설계도를 다 알겠습니까? 분명함과 다라는 설계도가 있고 나는 그 설계도에 빠질 수 없는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충실할 겁니다 작가의 의도에 충실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그림이 연합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때 어떤 이들은 그래요 소원을 주실 때 마음으로 힘들다고 말해요 이건 오랜 습관이에요 여러분 저는 짜장면 먹으러 가면서 마음이 힘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을 닫았을까 그게 걱정되지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면서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좀 불어도 좋아 불으면 집밥 같이 먹는 거고요 쫄깃쫄깃하면은 뭐라고 하죠? 점수 먹이는 식당? 미셀린 식당이라고 생각하면 먹으면 되고 그런데 마음이 힘들어 스파게티 먹으러 가는데 이게 무슨 시련일지도 몰라 내가 이걸 먹어야 되지 마음이 힘들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힘들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께 제가 교회에 엔진을 달아 드려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얘기하는데 노파심이 한 벗다리에요 그래갖고 교회가 일치가 깨지 못하고 양육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칭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리고 어떤 자격을 먼저 하죠? 나이든 분들은 해야 되나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그걸 받으면 변화될까요? 노파심도 많아 그냥 지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고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금과 주옥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양육의 토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매뉴얼 다 드리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보금의 라이센스는 없어요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연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각계의 악진 혹은 성령과 교회의 동역 안디옥 교회의 사명은 보금을 로마 세계를 향해 쏘아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 그런데 이는 제국의 군사력, 영토의 확장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힘으로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철학이나 사상을 전파하는 일 그것은 설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국이 전파할 때는 사상도 같이 갑니다 제국을 타고 가려는 거죠 보금은 그렇게 전파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됐느냐 좀 특이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다이다이 이루어졌느냐고요 왜 쪽쪽이 이루어졌느냐고요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느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금은 한 생명의 산생명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이러스 방식입니다 감염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감염돼요 그런 것처럼 감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만나서 저게 예수에 미쳤나? 교회에 홀렸나? 왜 저렇게 이상해졌나? 요즘 마음이 힘들더니 교회 가서 미혹을 당했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되는 거예요 우울했던 너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던 내가 왜 마음이 밝아졌는지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왜 옛날 얘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바로 그것에 감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설득의 방식이 아니라 감염 내지 이식의 방식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꽃씨가 날아서 가서 설득합니까? 꽃씨가 날아서 가서 힘으로 지배합니까? 아니죠 생명이 생명을 심을 뿐입니다 감염되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파생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믿음은 그냥 뭔가 뭔가 잡으려고 잡으려고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뭔가 그런 것일 뿐이고 나는 인생 유전에 의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공동체는 뭡니까?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그냥 불안전한 조합일 뿐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의적으로, 이무적으로 그냥 프리랜서로 뭐 여러분이 어떻든지 나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 받아서 내 맘대로 가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감동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성령과 교회의 동역입니다 패러처치 무브먼트들이 대학생 성교단체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성교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교회의 연합, 사두행전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따릅니다 지난 주간에 3040 캐나다 미주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 전하는 집회를 행하면서 그 목사님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와 우리 교회가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접받았으니까 이 빠른 얘기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그 교회들이 아주 작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아틀랜타에 있는 세 교회는 제가 봐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복송을 할 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축복송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축복송을 부를 때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보았다고요 진짜로 축복하는 마음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눈을 보세요 정말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런데 진짜 축복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축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여럿 있었다 거기에서 굉장히 약간 충격적인 약간의 차이인데 또 섬김에서 물론 웃으면서 잘 서빙하는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손님이니까 훈련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서 정말 사모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안선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라도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 여러분 이건 좋은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구절구절 풀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 딱 덮어놓고 그냥 주제만 계속 얘기하다 끝나든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이 공동체는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건 최고의 찬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안에 복음을 심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이를 우리에게 교회 삼으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복음의 확산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난디오 교회처럼 우리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현상입니다 디아스포라 현상 한마음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상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경이로운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가 예비하신 것이 경이롭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계엄 예배를 어제도 드렸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어찌다 보니까 교회 다녔고 어찌다 보니까 순회 들어갔고 어찌다 보니까 일을 좀 하게 돼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바빠지면 교회도 좀 못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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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처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셨고 우리를 한마는 인생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심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 기대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하름 복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현상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신 복음 생명으로 전염시키고 드러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분이 일어나서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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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